자 이제는요 사전 현장 시설을 통해서 선정된 우리 할로윈 코스튬 콘테스트 탑5를 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쟁쟁한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탑5가 됐을지 이 봉투에 저장이 되어 있네요. 자 아 아이고 아 다섯 분이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후명은 네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번째 친절한 청하씨. 친절한 청하씨. 네 두번째 DJ 여재님이십니다. DJ 여재님. 세번째 리턴탈론 님이십니다. 네번째 정도양 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혼인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다섯번째 엔티크 지훈 님이십니다. 굉장히 의견 많으시네요. 다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만 더 호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했어요 다 한 번 사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한 청아씨님 DJ여진님 리턴탈모님 정도양님 엔티크지온님이십니다 네 천천히 와 천천히 네네네네 천천히 올라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총상금 100만원가특별상 네 2인 주인공들도 이렇게 모셔봤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씩 또 인터뷰를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어 팀원님 아까 또 인사를 좀 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조금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엔티크의 지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수활동하면서 BJ를 시작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컨셉은 동봉을과 뷰티의 합작으로 꾸며봤어요 그래서 의상도 조금 애니멀하게 꾸며봤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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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오셨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이 컨셉에 그런 뭐 다양한 포즈들도 여러분 벌리적거려요 괜찮아요 예쁘황 멋있다! 오오오오오오옹 다픈chn 터뜨리도 터뜨리도 신선하셨습니다. 신선한 택시, 그리고 리컨토루님, 그리고 정도양님, 그리고 네틱지온님 모델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등 먼저 만나요. 네, 바로 스타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요, 바로 두구두구로 가봐요. 두구두구로 가볼까요? 자, 택시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두구두구두구로 가볼까요? 3등입니다. 비제이 정도양님이십니다. 정도양님! 그리고 이제 2등부터는 우리 부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재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서 이제 2등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등 발표하겠습니다. 비제이 엔티크쇼! 에그 팀 를 네, 씹은 참 도와줄게요. 안녕! 네, 그래도 우리 팬분들과 함께 우리 영광으로 동생도 크게 되었습니다. 지옹인 상품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어서 우리 위대에서? 네, 이비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행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BJ로 가수활동을 하다가 생각을 하게 결정하기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름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고 제가 뷰티방송도 하면서 가수활동하는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엔티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어휘로 못 챙겨주셨는데 엔티브지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성능하네요. 정도양님의 소감으로서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특별한 열정이 아닌가라고 어디서 다시 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모두베이터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갈 시간인데 그리고 오늘 다녀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정할 줄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해주십시오. 와아아아 진심성 오늘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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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